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광고 드립니다 주일 예배 인원이 지금도 부속실까지 다 차있는 형편입니다 새해 여기에 예배 인원이 조금이라도 더 늘면 교회는 참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예배 인원을 가능하면 분산하기 위해서 일부 예배 드리시도록 권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도 잘 조절이 안되면 토요일 저녁 예배를 드려야 될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시겠지만 일부 예배 주일 7시 예배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인원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특별히 정기적인 부응회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는데 말씀 기도회가 마치 교회 정기적인 부응회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한 것 이상의 아주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응회라고 하면 강사가 있는데 말씀 기도회는 성경 말씀 자체가 강사가 되는 특별한 집회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엄청난 은혜와 기도회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해 사사기를 가지고 말씀 기도회를 합니다 이번 목요일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성경입니다 사사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여러분들이 그냥 무심히 지나치지 않게 되기를 은혜의 현장에 여러분이 꼭 오시기를 권합니다 낮과 저녁 하루에 두 번 모입니다 그 중에 한 번만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은 평소 주일과는 다른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에 영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저 올해 마지막 주일이구나 다음 주일은 새해 첫 주일이겠구나 그렇게 넘기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반드시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종말이 있고 주님이 제림에 오시면서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기 위하여 해마다 마지막 주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를 미리 준비하고 살아라는 거죠 목사로서 제게 가장 부담스럽고 또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다 구원받은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저의 문제겠죠 제가 교인들을 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잘 안내를 하고서 정작 제가 버림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하잖아요 그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또 제가 정말 기도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이렇게 함께 이 땅에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교인들 중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리에 서지 못하고 떨어져 버리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저에게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이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려야 되는 날입니다 새벽에 일찍 잠이 깼습니다 어제 밤에 심적인 부담이 꽤 컸습니다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아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그만큼 오늘 이 말씀은 대단히 심각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종말이 있고 예수님은 제림에 오시고 그리고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결국은 죽겠지 죽을 날이 있겠지 나도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정말 그것을 안다면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 없이 마지막 날을 맞이한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육신으로 사는 게 길어도 100년입니다 지나고 보면 아주 짧습니다 남은 것은 영원한 삶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결정나느냐가 거기에 달려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서야 비로소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죽음 앞에 서기 전까지 그걸 모르고 지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마지막 날이라고 주님이 이제 너 내게 오느라 급히 가족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유언장 하나 급히 써서 남겨두고 주님 앞에 만약에 가야 된다면 여러분은 그 유언장에 무엇이라고 쓸 것 같습니까?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갑자기 가게 될 줄 몰랐어요 사랑했어요 맨 후에만 남는 것만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진짜 중요한 사람 정말 중요한 일을 놓치고 살았다는 것 여러분 연말이 다가오면서 이런 저런 고민거리도 많을 겁니다 오늘도 마음의 걱정스러운 일들 가지고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유언장을 쓰려고 보니까 생각도 안 납니다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그 말은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보같이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열처녀가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나라의 혼인은 밤에 이루어집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에 오면서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너무 늦게 오는 바람에 그만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 그릇을 따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냥 등만 켜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는데 밤중에 누가 큰 소리로 신랑이 온다 하고 외치는 겁니다 신부들이 나와서 맞으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잔불이 꺼져가는 것을 보고 기름 그릇에 기름을 보충해서 들고 나갔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제서야 기름이 없다는 것을 알고 기름을 구하려고 동분소주하다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혼인잔치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기름을 겨우 구해서 잔치집에 와서 그 신랑을 부르고 불렀는데 신랑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냉정하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이 비유의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이지만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예요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건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될 건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영생의 문제가 달라집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습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 같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에 내가 미련한 처녀인지도 모르겠다 그런 불길한 생각이 든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마다 마지막 주의를 주신 겁니다 마지막이다 진짜 마지막이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슬기로운 처녀 같지 않았다면 이건 진짜 끔찍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돌이킬 기회를 주는 겁니다 마지막을 준비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루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에 보면 주님이 제림에 오실 때 주님이 성도들을 보면서 걱정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흉악한 일들 끔찍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걸 볼 때마다 야 정말 말세구나 그런 말들을 하지만 말세의 징조는 끔찍하고 더러운 죄가 많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걱정하신 것은 끔찍하고 더러운 죄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걱정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걱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고 있고 집 사고 땅 사고 시집 장가가고 애 낳고 공부시키고 그러느라고 정신없이 사는 것을 걱정하셨어요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고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는 아무 준비 없이 그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먹고 있고 그저 시집 장가가고 애 낳고 공부시키고 집 사고 땅 사고 차 사고 그러느라고 사는 것인 줄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흉악한 죄를 짓고 사는 것 같지는 않지만 세상에 완전히 빠져 살 수는 있습니다 그게 뭐 크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 당연히 공부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애도 길러야 되고 집도 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셨습니까? 주님 맞이할 준비는 하고 그렇게 사시는 겁니까? 그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는 잘 이겨나갔습니다 이유는 다시 오실 주님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핍박이 오고 여러 가지 교회의 위기가 와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살려내신 거고 성도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사십니까? 그런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조금 더 있다 오시지요 주님의 신부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신부일 수 있습니까? 조금 더 있다 오세요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이런 신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 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열처녀 다 신랑을 기다리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제림을 다 믿고 기다렸다는 뜻이죠 그 중에서 다섯은 지의롭고 다섯은 미련한 것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다 구원이 보장된 건 아닙니다 우리 중에도 어떤 사람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있겠고 그렇지 못할 사람도 있을 수 있음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웅적으로 잠이 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점이 말씀을 전하는 제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림에 대한 신앙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여기서 보면 기름을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그 기름이 도대체 뭘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했다 그 말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다가 그리고 주님 제림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처녀들에게 신랑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12절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기름이 준비 안 됐다는 말은 주님을 믿어도 친밀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주님은 그 사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예수님과 24시간 친밀히 동행하시라 주님을 24시간 바라보고 사시라고 그렇게 권해드리는 이유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것 중에 그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 이상으로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맞이할 준비 중에 이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제림에 대한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마귀가 압니다 주님의 제림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성도는 넘어뜨릴 방법이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의 제림에 대한 믿음 종말에 대한 신앙에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갖 이단들이 일어날 때 한결같이 이 제림의 신앙 종말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그걸 왜곡시키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이 잊을만하면 나옵니다 잊을만하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온갖 무리를 일으킵니다 야 제림에 대한 신앙은 골치 아픈 거야 아 그건 좀 이상한 거야 종말론 그거 정말 조심해 그건 나 관심 없어 그런 거 듣고 싶지 않아 마귀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주님의 제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 것은 거꾸로 보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마귀가 그거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구나 내가 이 신앙은 바로 가져야 되겠구나 오히려 중요하다는 것에 반증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노리는 것 중에 하나는 제림에 대해서 아주 무관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니 2000년 전부터 오시겠다고 하셨잖아요 2000년 전부터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오늘 내일 오실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제림에 대해서는 생각 없이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쁘고 신경 쓸 일이 많은데 무슨 주님의 제림까지 신경 쓸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종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왜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책망을 받았는지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읽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부터입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에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인이 더디오리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기를 아무렇게나 살게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 주님의 제림이 뭘 오늘 내일 오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실제로 있으십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삽니다 당장 내 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마귀의 미혹인지를 알아요 눈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마귀가 또 우리를 미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이 제림에 오시니까 그걸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 일상생활은 다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학교 왜 가? 주님 이제 오실 텐데 시험 왜 쳐? 주님 이제 오실 텐데 직장 왜 나가? 주님 이제 오실 텐데 돈은 왜 벌어? 주님 이제 오실 텐데 우리 모여서 주님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삽시다 이단들이 꼭 이런 패턴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는 신앙은 일상생활을 다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더 성실히 열심히 올바로 사는 신앙이 제림신앙입니다 누가 보금 17장 35절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여기 보면 열심히 일하던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은 택함을 받고 한 여인은 버림을 받는 겁니다 일 다 그만두고 이제는 난 주님만 기다릴 거야 하늘만 쳐다보고 이따가 들림 받는 거 아닙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된 성경입니다 도대체 제림신앙은 어떤 신앙인가를 보여줍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의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제림신앙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오실 주님이 성령 안에서 지금 우리 안에 오셨으니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호색하고 더러운 일하고 시기 질투하고 서로 다투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삶이 제림신앙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남편이나 아내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가까이 하기 부담스러운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다 보니까 용납이 안 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직장 지긋지긋하고 집안일 너무너무 싫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 보니까 직장이 얼마나 귀한지 그렇게 일상생활하는 가정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되니까 죽을 때가 되었을 때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가는구나 주님 이제 저의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제림의 신앙이 분명한 성도가 되어야 비로소 이 세상을 온전히 바로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어느 장로교회 목사님 한 분이 가남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주일 설교만 겨우 하시면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더 놀랍게 부응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교회를 하지 못하시는데 매 주일마다 눈물받아 부응해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주일 설교는 그대로 유언 설교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주고 사십시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습니다 그동안 움켜쥐고 사셨지요 이제는 나눠주고 사세요 아마 다른 때 설교에 있으면 부담스러게 들렸을지 모르겠는데 죽음을 눈앞에 두신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니까 다들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용서하세요 이제는 사랑하세요 이제는 화해하세요 천국에서 그렇게 만나실 겁니까? 아직도 원수 맺고 살 이유가 뭡니까? 교회 안에 분란이 있고 다툼이 있고 하나 되지 못했던 관계가 다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남에게 원망 들을 말 상처될 말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이제는 자녀 생각도 하시고 살아야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세요 아무것도 아닌 일 결국 가면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들 바람잡는 것 같은 수고를 위해서는 그렇게 애간장을 끓이면서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무얼 하고 사십니까? 그냥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섰을 때 이제 주님 바라보고 살게 될 때 모든 게 다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변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을 맞이할 준비는 하고 사시는 겁니까? 그렇게 바쁘게 살고 힘든 일도 많고 고민도 많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주님을 맞이할 준비는 하고 그러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아직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가 없다면 그러면 오늘 내일 모레가 기회입니다 2019년이 이제 마지막 날을 앞두고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진짜 마지막 날이 아닌 것이 감사한 거죠 만약에 지금이 마지막이라면 내 인생의 끝이 이렇게 왔다면 나는 준비되어 있나? 지금 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건가? 만약에 여러분이 은밀히 죄 짓는 것이 있다면 아직도 끊지 못한 죄가 있다면 아직도 관계가 해결되지 못한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주님 만나게 되는 거 아십니까?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마지막 날을 점검할 날을 주셨는데도 그냥 무심히 지나가 버리면 나중에 가서는 주님 앞에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됩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나는 누구에게 손가락 받지 않게 가정을 위해,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잘하셨지만 한 가지 더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결국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는 잘 맺고 사십니까? 가족을 위해서는 열심히 살았는데 직장을 위해서는 충성했는데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는 무엇을 하셨나요? 점검해야 합니다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아주 영적인 꿈을 하나 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길을 이렇게 쭉 걸어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 앞에 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두려운지 저는 무슨 죄 짓고 산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군목으로서 나름대로 열심히 군선교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렵더라고요 그때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내가 설교 열심히 하고 군인들 열심히 찾아보고 목회 열심히 하고 그것조차도 사실은 다 나를 위해서 한 거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한 거더라고요 내 유익을 위해서 결국은 살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게 없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두려웠어요 그리고는 깼어요 꿈이었어요 온 몸에 땀이 다 젖었어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더 이상 잠이 안 왔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님 제가 더 이상 제 유익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성실하게 산 것 같은데 결국은 나를 위해서 산 거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몰랐었어요 영적인 눈이 뜨이고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비로소 나는 정말 이기적으로 산 거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눈이 뜨여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다 함께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설교를 영상으로 보는 사람 음성으로 듣는 사람들조차도 다 하나님 앞에 다 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실족하고 마지막에 구원을 잃어버리는 자가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 다니기만 하지 그래서 이렇게 예배만 드리지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은 부담스러워서 아직도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있으실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공동체에 소속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신부는 한 개개인의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주님의 신부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교회 공동체에 속해지지 않았다면 아직은 여러분은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겠지 이런 식으로 그냥 믿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진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했는지 주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셨는지를 매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기를 써보시라고 그렇게 권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일매일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따금식 생각만 날 정도지 평소에는 잊어버리고 산다면 주님 무슨 면목으로 만나 뵐 거예요 먹고 있는 거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는 한 번 제대로 기도도 못 해보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설 것입니까? 매일 합심기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함께 하세요 기도 제목을 계속 매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눈이 열려요 눈이 열려요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마지막 날 2019년 마지막 날 그러나 아직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닌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내 인생 점검할 시간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망년에만 하고 끝내시면 안됩니다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때 그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하는 자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